전주 시의원들을 친일파로 규정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주 종합경기장 땅을 롯데에 10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에 찬성한 전주 시의원을 친일파라고 비난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단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